석관동 주민이 주인되는 제4회 석관동 주민총회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신생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석관동 거주주민 및 생활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석관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및 2024년 주민자치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민총회에 앞서 보다 많은 석관동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투표소도 운영됩니다.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일간 운영되는 사전투표소는 5월 30일 석관동 주민센터, 5월 31일 석계역, 6월 1일에는 강북신협에서 진행되며 이번 찾아가는 사전투표소를 통해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참여를 위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석관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 접수를 통해 사전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석관동 주민이 제안한 14개의 주민자치계획을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할 이번 석관동 주민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석관동 주민총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